오는 10월 라이브 콘서트와 함께 가요계 컴백하는 가수 임재범이 드라마의 배경음악을 통해 먼저 팬들과 만납니다. 그동안 방송에 자주 나서지 않은 임재범은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의 OST 앨범에 참여했고 임재범이 본인의 정규 앨범 외에 OST 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재범은 다음 달 말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도마트홀에서 라이브 콘서트 사랑 저편회를 열고 1년여 만에 무대에서 할 계획입니다.